내 옆에 하나 바이텅이랑 내 옆에 하나씩 들어갔어요 나한테 붙은 놈 총먹음 어이구 어이구 미안해 내가 빼고 갈게요 여기서 내려갈 수 있어 왜 그러는거야? 3층집에 있고 아직 못 떨어지던지 내 옆에 3층집 옥상에 있습니다 갈 수 있을까? 가 볼게요 일단 바이텅한테 저 가볼게요 내 옆에도 하나 있긴 한데 가운데 3층집 사이 건물에 있어요 저는 2층에 설치 못했다 나이프 살릴 수 있나? 아까 스크프 잡았어요? 네? 모르겠어 이거 못 잡았어요 도망가지 2-2동 쪽으로 갔어요 아 2-1동 쪽으로 거기 있어요 건물에? 아니 쏴봤어 올라옵니다 있네 이 새끼 쟤가 스크래프인가 보라 얘가 스크래프 그럼 친구들 올텐데 이제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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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쪽 1동쪽 왔어요 저 파란 파란색 1층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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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 1층 아니에요 3동? 위치를 모르겠다 어디 건물 사이인건 알겠나 어디 건물 사이인건 알겠나 1동 1-1동이 있어요 저기 끝에 끝머리 하나 뛰는거 같고 네 험정 옷 가방이 필요해 가방 폭격 조심 폭격 조심 2동 가운드 2-1동 가운드 1-2史 1-1동 가운드 3-1동 가운드받 아.. 폭격 잘한다 어? 땀 폭격이니까 2가지 이 쪽? 4-1동 가운드 1-1 2-1 4-2 4-1 6-1 5-2 지금 도로에 하나 어느 쪽 도로? 그 아까 3층집에 하나 붙었어요 담벼락에 3층집? 아니요 PL형 말고 그 건너편 3층집 있잖아요 건너편? 아까 바이트형 죽은데 바이트형 죽은집 아닌가? 어디? 이 집에 파란핑이 하나 붙었어요 옥상에 있어 옥상에서 지붕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아 옥상 넘어갔다 샷 살릴 수 있다 화이트 어 왜 떨어졌어? 안돼 살 줄 알았어요 피가 없어 살 줄 알았지 죽여야 되는데 죽였어요? 아니야 못 죽였어 여기 떨어진 것 같아 아니 저기 있다 끝 건물에 걸쳤는데 건물 끝에 내려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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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 누구야?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 어? 뭐야? 먼저 쐈는데 아 진짜 AK AR이 없어서 지금 나갔어요 나갔어요 바이트형 반대쪽으로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요 오케이 점프에 뛰려고 한다 오 뛰었어요 뛰었어요 아 아 아 혼자니까 그냥 고춧가루 뿌리고 너한테 8배율 있어요 8배율 나쁘지 다 정리된 건가 이제 모르겠어 일단 한 팀은 정리를 몇 팀 두 팀 이상 되기지 않았네 여기 5탄 있다 2층에 네 스크스 누구한테 있어? 시트에 있어요 박스에 오케이 UNP 부르고 스크스 들어야 돼 피엘이 형한테 있었나? 뭐를? 스크스 아니 아니야 그 죽은 놈 죽은 놈 시체 내 시체 있어 내 시체 확인 아 피엘 형 거였나? 상승 풀어 스크스 할 일cuss 일고 그랬어 서버니 쪽으로 갈까요 그럼 네 배율이 없네 사고 확인해봤어요 아직 이별로 하나 쓰던걸로는 없네 차고 꽝 아 고라니 매트 해야돼 고라니지 아직 다 안통고 같긴 한데 이네도 아 그러구나 아 대회하네 배틀그라운드 어 지금 하고 있을걸요 네 듀오 듀오 대회네 어 오늘 듀오구나 어제 솔로 했는데 어제 개꿀잼이었는데 그 뭐였더라 시작선 메타 시작선 메타하고 붕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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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우아지 1대 있어요 오케이 127시간 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돌틈 사이에 손 껴가지고 어 어 그거 그거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우승했다고 자기장에서 돌틈에 껴가지고 아 그거 우승했어요? 그것도? 네, 에버모우 우승했잖아요 아 그걸로 우승한 게 아니라 포인트로 우승하면 그래요 2등한 선수들 경기당 5킬, 12킬씩 하는데 어떤 애 11킬인 거 같은데 그 TSM 블랭크? 블레스? 뭐 그런 애니로 어디봐야겠네? 너도 카톡으로 갈까? 노조개들 털어먹을까? 어떻게 할까요? 건너가야되요 어차피 아 건너가야되요? 어차피 다리는 건너가야되요 노란색 속에서 노조개들 나오는거 털어먹는거죠? 아니면 저 북쪽으로 가서 납치나야되요? 아니면 센터 들어가지야되요? 이러고 있는 강넌 원할 수는데로 여긴, 여긴 가자 차 있는데도 내려오 아우, 지금 복잡이네 아, 지금 복잡이 여긴 꼭 이래 차가 차가 네 차 가지고 올게 네 어 여기 안 털렸다 구상도 있다 다시야 털어버리고 싶은데 다시야 보여 혹시? 라이저 두개 2 0 하나 어 3 0 5 총 좀 나요? 우리팀이요 우리팀 쏘는거에요 2 0 2 2 2 2 2 2 2 어느 쪽에야? 저기 로조 외곽 쪽에 있어요 다시야 많이 때려놨어 자기장 확인 다 털었으면 우리 다리 먹었어 그냥? 네 아니면 여기 있다가 가도래? 다 털었어요 다리를 먹어야 되나 저 4 5 4 5 4 4 0 5 여기서 교전하면은 다음이 힘들 것 같아 지금 핑 찍은 곳에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 앞에 봤지 근데 애들이 있겠죠 털어야 돼 옆에 집이 사람 있어요? 오토바이 되어있어요? 올라오 쏜다 쏜다 아이고 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집이 아니네 안 털린 듯? 아직 문은 안 열려있는데 대략 안 털린 듯이 있긴 하네 안 털린 것 같아요 앰프 있어 2층에 쏜다 쏜다 차 터지 저 위에 나무 쪽에 쏜다 확인 저기있다 데크윙이다 데크윙 도둑이 근처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 안되는데 머리 위로 제가 아니구나 저기 있다 테킹 남는거 아니죠 테킹 남줄게 아니야 아니야 쓰시는 거면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있어 있어 감사합니다 다행이 같습니다 나 앵글 손잡이 버리고 왔네 나무 뒤에 아 나왔네 285 285 285 29 안 보여 얘네들도 20 뚫려고 한다 S 방향 나무 그 울창 한 곳 있어요 오케이 우리 차 뿌신 놈 둘 다 뿌셨어? 모르겠어요 바퀴 터친 소름은 다 터졌어요 어디에 생길나나 오케이 자기장 굿 아주 굿 아 아깝다 쟤네 자기장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러게 자기장 안쪽은 되겠네 안쪽에 걸려 저기도 응 아 4배만 딱 있었으면 좋겠는데 2배 혹시 없지 저 4배 8배 아니 4배라 했다 도트 8배 오케이 오케이 8배 드려요? 아니 쓸 거잖아 안쓰.. 아니 쓰신다면 뭐 아니 안쓰면 주고 쓰는 거면 아 나 1배 있어 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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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잠깐 나갔는데 바로 쏘나 와 잠깐 나갔는데 바로 쏘나 다른 데인 거 같은데 이 방향으로 돌았을걸요 여기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돌았을 거 같은데 또 쏘나 소리는 나는데 소음이 그냥 그러자 어 붙어 붙은 거 같은데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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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배 드릴게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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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재줘야지 아 입에 입에 안주셔도 돼요 안주셔도 돼요 입에 안주셔도 돼요 오케이 입에 재줘 아 개새끼 밖이 다 터뜨려 놓고 씨 보라니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어디지 아.. 쏴 주고 싶은데 딴 데 봐야 되겠다 딴 데 봐야 되겠다 아.. 제발 산 쪽에 위해야돼 총 쏴가지고 어그로 끌리기 어그로 끌리기 저기.. 200집 방향에 버그 있어 예 알겠습니다 바퀴만 터뜨려야 되겠다 저거 전륜이다 저거 전륜이다 프리윤인가 버그 전륜 버그 전륜 전륜인가 네 어차피 저렇게 되면 안 끌고 가겠죠 앞바퀴인가 내 기억으로 앞바퀴 다 터뜨리니까 제대로 못 가던데 어휴 언덕 위에 싸운다 어 버그 은퇴에 싸운다 아휴 비춰진다 차온다 차온다 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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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800 섰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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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들어왔어 2층 나이스 하나 더 아 불편한 도구가 시작되는구만 또 다른 애들인데 아닌가 다른 애들일거에요 오토바이 일단 여기는 계단만 지키면 계단이랑 옆에 언덕만 조심해서 아 아 나가야 되네 여기 잡고 나가야 되네 쟤네 차를 타고 갈까 슈 좀 해가지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도 되니까 네 나가는 건 우리가 유리하긴 한데 근데 우린 저 뒤에 언덕에 산에 있는 애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어 어 어 여기 사베 있다 형 일단 뭐 야 여기 있다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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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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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층 1층 아이씨 계단 밑에 1층에 있는 거 아이고 응 쟤네 내려오 거기 가만히 있을 거 같아 뭐 그러게 괜히 내려가 와가지고 눈 마주쳤어 내려가셔서 쟤네게 뭐해 하는 표정으로 아 나 어떡하지 쟤네 3명이잖아요 응 근데 한 명밖에 못 죽였는데 내가 아 얘네 저게 어 순이 탄도 없구나 이거 24초 20초 이번 자기장 아프죠 아프지 아프죠 많이 아프지 도핑하고 뚜끗하게 나가야지 그냥 어쩔 수 없다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 그냥 어차피 도핑하고 늦게 나갈거면 담장해서 기다리면 되지 왔다 왔다 나가는 소리 같은데 다시 들어왔네 여기 들어왔는데 방금 보죠? 응 들어왔어 2층 2층 2층에 2층은 모르겠다 가야됨 아프다 밖에 밖에 써요 사운드 여기 있네 뒤에도 왔어 앞뒤로 다있어 앞뒤로 다있어 보고있어 내게서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주말에 또 봅시다 prim기 좌우 오븐 초등학교 끝 bow 끝 끝 아멘